모세혈관 순환을 위해서 혈행차와 함께하면 좋은 마사지, 지압법입니다. 제가 당귀진피강황으로 만든 혈행차를 소개해드렸어요. 이게 말초혈액순환 안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드시고 계신가요? 이것도 혈행차도 있고 제가 또 혈액순환을 위해 만든 이런 액기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데서만 끝내는 것보다 지압을 함께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. 또 운동과 반신욕도 같이 하시는 게 더 좋겠죠. 왜냐하면 혈액량을 늘렸으면 그거를 이제 잘 돌려주는 것도 우리 역할인데요. 물리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직장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압을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세 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얼굴, 눈이 유독 붓거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지압입니다. 먼저 승장혈을 지압합니다. 승장혈은 아랫입술 아래에 중심에 쏙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. 이곳을 검지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세요. 한 20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침이 나오게 됩니다. 그쵸? 입으로 물이 돌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눈이 건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이 돌게 하는 지압법 알려드릴게요. 태양혈입니다.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3개씩 이렇게 대세요. 태양혈에 이렇게 대시고 한 20초 꾹꾹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눌러줍니다. 어떠세요? 눈앞이 좀 환해지면서 눈물이 돌죠? 자,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목구비와 두뇌로 혈이 잘 흐르게 됩니다. 마무리가 중요해요. 마무리는 바로 귀예요. 자,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귀를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해주세요. 이것도 한 20초 해주십니다. 제가 왜 귀로 마무리를 했을까요? 자, 바로 귀 뒤로 림프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쪽의 순환을 잘 되게 한 다음에는 잘 배출이 되도록 귀를 마사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뇌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로도 잘 되고요. 또 쓸모없는 우리가 없애고 싶은 붓기는 잘 빠지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! 바로 손가락이 붙고 저리는 분들을 위한 지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작은요. 합곡혈을 눌러줍니다. 합곡혈은 다들 아실 텐데 엄지와 검지 뼈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합곡혈이에요. 그런데 보통은 방향을 잘못 누르시거든요.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냐면 악수를 하듯이 반대편 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새끼 손가락 방향으로 수직으로 눌러주셔야지 제대로 누르는 거예요. 합곡혈을 한 20초 정도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. 그 다음으로는요. 손등끼리 맞대어서 20번 비벼줍니다.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. 그 다음에는 손바닥끼리 20번 비벼줍니다. 네, 저는 이렇게만 해도 벌써 여기 인중에 땀이 이렇게 나면서 상체로 순환이 확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. 자, 손이 잘 붓고 저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합곡, 손등, 손바닥, 지압법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, 우리가 우리 여성분들 특히 종아리 부종 다리 붓는 거 빼놓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다리가 자다가 쥐가 많이 나세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리의 붓기와 절임을 해소하는 모세혈관 지압법입니다. 자, 종아리의 시작이 되는 족삼리와 음릉천을 같이 지압을 해주십니다. 자, 이것도 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. 딱 보면은 대칭된 부위잖아요. 한의원에서 이곳을 관통하는 침을 쓰기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발목 쪽으로 내려오셔서 복숭아뼈 안쪽과 바깥쪽에 우리가 아킬레스 이제 건 주변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는 태계혈과 곤륜혈을 지압을 해줍니다. 자, 특히 여성분들 힐 신고 나서 여기 지압해주시면 정말 발목이 가늘고 건강해집니다. 자, 이 부분도 역시 대칭을 이루는 곳이라 엄지검지로 같이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한 20초 정도 비벼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다리 지압은 족삼리 음릉천과 태계곤륜혈로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. 네, 이렇게 몸에 제가 한 세 부위로 이제 얼굴 부위, 얼굴과 머리 부위, 그 다음에 팔과 상체 부위, 그리고 다리 하체 부위 이렇게 상, 중, 하로 나눠서 지압법을 알려드린 거예요. 각 부위가 붓고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각 부위만 해주셔도 좋고요. 전신에 내가 순환을 하고 싶다 하면은 상, 중, 하 다 해주셔도 좋습니다. 자, 먹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혈행차를 하루 3잔 열심히 드시면서 이렇게 운동, 반신욕, 지압법까지 하신다면은 정말 모세혈관 나이가 내 신체 나이보다 훨씬 더 젊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하루 3번 모세혈관 예뻐지기, 건강해지기 잊지 마세요. 5번 모세혈관 3번 모세혈요 4번 모세혈관 5번 모세혈관 3번 모세혈관